네, 안녕하십니까. 인지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1월 18일이고요. 오늘 같이 공부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같이 공부도 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라인들도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이에요. 소프트캠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업체입니다. 정보보안업체 물론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택근무 관련 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보안이랑 재택근무나 어쨌든 연관이 좀 있기도 하니까요. 그쪽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서보안솔루션이나 아니면 영역보안솔루션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우리가 또 전망 좋게 보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이쪽에 있는 공급망 보안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많이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데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도 발을 많이 넓히고 있는 사업이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는 재택근무로 관련해 주지만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범위는 보안 쪽, 정보보안 쪽으로 많이 올라가 많이 움직이는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있는 사태들을 많이 보지는 않을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최근에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차트들을 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주가 자체를 본다면 차트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겁니다.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나서 보시면 저점 자체를 꾸준하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차트를 올려줍니다. 물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크게 동반되긴 하지만 죽을 땐 또 거래량이 확 죽게 되면서 여기 거래량이 떴다가 거래량이 죽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와 줬는데 앞전에 있는 거래량 등락보다는 좀 줄게 되면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동반된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죽고 나서의 거래량보다는 많이 동반됐습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20, 30만 주, 30, 40만 주 나오던 종목이 지금 오늘 500만 주 가까이 나와줬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줬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좀 특이점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많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 핸들링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핸들링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지금 단기간에 저항대를 조금 뚫고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790원, 1800원 부근에 저항대가 깔려 있는데 전에 이제 약간 갭 뜨면서 이쪽을 지지받고 올리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조금 노렸던 것 같은데 핸들링들이 좀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아래쪽에서 버틸졌고 이번에 그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려고 뚫고 올라와 준 흐름이다. 그래서 뒤쪽에서 흐름들을 줬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온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그동안에도 장대양봉 뜨고 나서 매도 나왔... 매도 나오면서 나왔다가 오히려 매수당비면서 다시 끌어올린 모습들이 좀 있었으니까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장대양봉 뜨는 거 올라오는 것들은 자주 있었던 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전에 이제 갯비면서 흐름들을 줬었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가 12월 20일인데 이때 고점 자리가 1945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저항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종목도 등라인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구간도 당연히 없다 보니까 올라오게 되면 많이 출렁출렁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테크니컬한 매매나 아니면은 내가 저항대는 아니더라도 당일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벽을 보고 익절하는 것도 전략대를 세워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795원 자리를 뚫고 올라왔다라는 거. 좀 눌러주는 걸 본다면 1750원 정도까지나 더 넓힌다라고 한다면 1700원 자리까지도 우리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지구한테 참고하셔가지고 전략대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는 저항대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호가창 보면서 꼭 매도하고 익절하는 것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2, 3%, 3, 4% 때부터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와 봤는데 내일 거래량 더 올라오게 되면 더 재미난 환경 많이 나올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알림 설정 아무시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